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뭐뭐답다라는 표현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아버지답다, 어머니답다, 청년답다, 대통령답다, 대법관답다, 사법부답다 이런 표현은 아주 귀한 표현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회에서 특히 공적 영역에서는 뭐뭐답다가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답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글쎄요 이렇게 답합니다 선관이답다 이렇게 하면 글쎄요 선관위원장답다 글쎄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법관답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글쎄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요 근래에 부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4월 29일 날 대법원 3부 주심 노태학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우위원정당 해산결정으로 말미암아서 2014년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과거 통합진보당 통합당 국회의원 5명이 지위를 회복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서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국회의원직이 박탈된 지 7년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5년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현재 복역 중인 이슥기 전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사건 당사자인 김미희 의원, 김재현 의원, 오백윤 의원,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들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대법관의 선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청석에 앉아서 선고를 기다리던 중에 대법원 재판부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그런 주문을 읽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오백윤 전 국회의원이 격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게머머드라 너희가 대법관이냐 게머머드라라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당황성 상황이 발생하자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오백윤 전 국회의원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참고로 오백윤 전 국회의원은 1957년생으로 전남 화순군 농주면 출생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총학생 해장 출신입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지역구는 광주 서구 어리였습니다 2012년 광주 서구 어리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서 1위로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그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사안이다 최고 재판관에 대해서 맹백한 법정 모욕죄로서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판결선고 직후에 판사에게 개머무라고 욕한 50대 남성이 법정 모욕죄를 적용받아서 10일 동안 감치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무려 5년간이나 선고를 미룬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건을 제일 제일 끌어왔다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소송은 양성재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에서도 등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식 결정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그것이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그 과정에 개입한 그런 혐의가 인정돼서 지난 3월 23일 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해야 될 것은 법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를 대해서라도 법정에서 대법가는 물론이고 판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퍼붓는 일은 맹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당연히 당사자는 법정 모욕죄가 적용돼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유독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대법관들에게 육두문자를 말하거나 고함치는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대법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과 의심과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4.15 총선과 관련해서 4월 17일 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시작으로 해서 총 139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들 가운데 126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선거소송은 아주 분명하게 긴박한 것이 선거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쟁송에 우선적으로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되고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6개월이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26건의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선거소송 가운데 단 한 건에 대한 본심리가 얼마 전에 열렸을 뿐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탕이 수행해야 될 임무를 덩안이 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이 법원 내 외부로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흠한 발언이 대법관들이 향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깊은 승찰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민엘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심 법정에서 폐악과 난동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 난동은 바로 구속감인데 그냥 주방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소 대법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고 또 시민제이신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판사들이 법원 조직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시민제이신은 현재 법원이 상당히 이념적으로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시민 케이신은 왼쪽 판사분들이 많아서 저 사람들에게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말하든 말하지 않든 간에 사법부가 반듯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독자적이고 법원의 심리에 충실할 수 있는 또 재판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Victim 리 리 리 리 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